간나무의 감이 열렸다 간나무의 감이 하나 열렸다 간나무의 감이 하나 열렸다 간나무 감 한 개 암탑 허리로 떨어졌어요 꼬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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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꼬꼬리 이렇게 즐겁게 하면 안되고 꼬꼬리 이렇게 머리로 떨어졌으니까요 다시 시작 간나무 감이 암탑 허리로 떨어졌어요 꼬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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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나무 감 두개 토끼 토끼 떨어졌어요 땅쳐 아 땅쳐 간나무 간나무의 펭귄 허리로 떨어졌어요 뒤뚱뒤뚱뒤뚱 아유 아프라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몸동작도 시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개 시작 강나무 강두개 암탑 머리로 떨어졌어요 꼬꼬리 꼬꼬리 강두개 독이 기밀에 떨어졌어요 깐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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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나무 강두개 헹귄 허리에 떨어졌어요 깐쩡 드림 진영 드림 주문 드림 주시 섬 주시 드림 Bacon 아라 어머 펭크